바르나폭포 아이슬란드 서부 류사바튼 지방 보르가루피오로드르의 스켈판다플리오투강에 있는 폭포 레이크홀트 동쪽에 있으며 수도 레이키비크에서 120km 떨어져 있다. 스켈판다플리오투강이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간격이 아주 좁은 협곡을 흐르며 형성하였다. 폭포 이름은 아이들의 폭포라는 뜻으로 두 아이가 사고로 빠져 입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폭포 옆에 강을 건너는 자연 다리가 있었는데 슬픔에 빠진 아이들 엄마가 부수었다고 전해진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 물방울이 폭포 위로 강을 가로질러 아치를 만드는데 간혹 강 위로 로프를 메어놓으면 더 빨리 얼어붙는다. 300m 거리에 흐라운 폭포가 있고 강이 두 개 다리 사이에 흰 게이섬이 있다. 후사펠을 마을과 용암터널 형태의 동굴 비드길미르가 가까이에 있다. 1987년 불폭포 일대가 자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전기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